근데 이게 있잖아 원리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 어려운 게 아니야 요 라인으로 우리가 나가잖아 그러면 요대로 뒤로 와가지고 요쪽 라인 요쪽 라인을 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단 말이거든? 내려가가지고 요 가운데 요 가운데로 이렇게 가야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차가 뒤집힌다 자 오늘은 뭔가 좀 장소가 좀 다르죠? 거기입니다 거기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인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 목소리가 울리잖아 여기 휴지 아무튼 재밌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여기서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리는 못질러 왜냐면 이쪽에 창문에 창문 바로 넘어가면 바깥에 나가가지고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소리는 좀 적당히 잘할게요 알겠죠? 형 여기가 국민 변기통인가요? 변기 위에 착지하십니다 착지하지마 아 맞다 소리 잘 만든다 형 나 똥 싸고 있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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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형 아이고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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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아까 쌌어 핵쟁이 길가다가 재민이형 똥이나 봐봐라 핵쟁이 새끼 그러니까 핵쟁이들은 길가다가 재민이형 똥이나 봐봐라 잠깐만 누가 들으면 재민TV 길가다가 똥 싸는 줄 알잖아 여기가 그 똥을 변비약보다 더 편하게 쌀 수 있다는 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변비약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끼가 하면 됩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박연인의 화장실 맞나요? 박연인의 화장실이 아니지 재민인의 화장실이지 아이 화장실이 아니라 여기가 변비를 뚫어주는 전문점이라고 하세요 변비를 뚫어주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배틀그라운드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 유명한 변비클리닉 방송 전문 스트리머가 있는 곳인가요? 변비클리닉 방송 전문이 아니라 다시한번 말하지만 배틀그라운드를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 여기 비대가 없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국민 화장실인가요? 난 모르겠다 이제 네 화장실이에요 국민 화장실입니다 열심히 똥 싸움 하세요 여기가 백종원 선생님이 다 좋은 화장실인가요? 아이고 백종원 선생님 말을 하시지 왔다 하셨으면 어떻게 잘 누우셨나요? 다음에 비대 설치하면 좀 더 쾌활한 환경에서 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변비 해결이 된다는 곳인건가? 변비를 해결? 나는 변비를 해결해줄 생각이 없는데 다들 변비를 해결했다고 하더라구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가 화장실인가요? 저도 여기가 화장실인걸 최근에 알았어요 저도 몰랐어 나도 한 안지 일주일 정도 밖에 안됐어 왜 화장실인가 하더라구 몰라 누가 정했는지 다들 그냥 다들 그냥 또 묻는거 가 이유는 모르겠네 재민님 여기가 최고의 화학 아 잠깐만 나오나간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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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국제적인 화장실인걸로 아는데 조금만 사용해도 되나요? 뭐 조금만 사용 안해도 되고 많이 사용해도 됩니다 벌써 뭐 며칠째 계속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번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가 그렇게 똥 운영을 잘한다는 유튜버인가요? 운영.. 운영이란 단어를 운영이란 단어를 여기가 궁극의 화장실인가요? 궁극이란 단어를 궁극이라는 단어를 여기가 똥나래 파티도 있던 곳인가요? 파티.. 파티.. 파티는 좀 여기가 똥 잘 나온다는 명당이 많아요 명당이란 단어는 명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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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를 써도 되겠다고 여기가 똥의 나라입니까? 나라.. 나라는 아닐거 같아 나라는 나라도 뭔가 똥이 많아야 되는거 잘 맞지 나라도 맞는거 같기도 하다 형 여기 은행가 궁극 사실인데 휴지가 없어 가져가줘 올 때까지 영상 다시 보고 있을게 아이고 이거 3일 전인데 어떡하노 이거 3일 전에도 안 됐거라 이거 살아있나? 자 오늘은 있잖아 조금 색다른 실험을 가지고 왔거든 며칠 전에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서버에서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이 공개가 됐어 미라마 내에서 숨겨진 장소 곳곳에 죽음의 레이싱 트랙 그게 생겼는데 그 영상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배틀그라운드 운영자분조차도 그 죽음의 레이싱 트랙을 실패했었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게 과연 어떤 차로 어떻게 주행을 해야 죽음의 레이싱 트랙을 통과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형이랑 오빠랑 한번 달려보자 일단은 버스 먼저 해보자 버스가 사실 제일 만만하다 아이가 맞네 이건 뭐 속도도 제대로 안나고 이건 뭐 성공할 것 같나 이런거 절대 실패하지 무조건 실패하지 잠깐만 여기가 출발점이거든 여기인데 잠깐 뒤로 갔다가 버스가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잠깐 뒤로 갔다가 한번 가보자 간다 가자 우억 하하 아니 이게 길이 어떻게 되는거지? 일로 가가 저 밑으로 내려가가 이렇게 가서 다시 한번 더 돌았나 내가? 절로 가야되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방향킬을 약간 좀 해야 되는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내려가면서 올라갈 때 살짝 오른쪽으로 방향킬을 살짝 타타타타타타 하고 틀어야 된다 오케이 이해했지? 자 간다! 이번엔 성공할게! 빠른 상황 두껍게 손을い after 제 Fire 볼은 탈투 선56 IsHeiv 기 ignored 나름 미라도란다 미란마 국민차 아이가? 맞나 아이가? 오른쪽 방향길 눌러야 된다 왼쪽으로 출발해가 오른쪽 방향길 살짝 톡톡 왜? 왜? 뭐해봐온건데? 야 이거 어렵다 나 쉬운줄알아디만 어 넘어지지마라 속도를 최대한 많이 내야돼 부스터 써가지고 도대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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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지! 이번에는 버그이다 버그이 버그는 좀 가능성이 있거든 얘가 날렵해가지고 오르막같은데 얘가 간다아아아아아악 점프 어? 이거 성공한거가? 알지? 방금 내가 볼때는 오른쪽으로 조금 더 꺾어야돼 왼쪽으로 출발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약간 좀 오르막? 위에서 정상에서 오른쪽으로 살짝살짝살짝 줘야돼 오른쪽으로 아%,, 저거 ống쪽 Gil 어? 뭐wide 빅 리포나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뭐가 문젠짐 내가 crear 무엇을 못하고있지 내가 지금 오? 응 한번더 간다 화분 오른쪽으로 톡톡톡 !! 홍 오른쪽으로 턱 턱 턱 턱 오른쪽으로 턱 턱 턱 턱 아우 진짜 씨 아 아니 이게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봐 여기로 가야 되거든 여기로 요 라인이짐이야 요 라인 요 라인을 기억해야 돼 요 라인 무슨 말이냐 뭔 말인지 알겠지 도버 owners shifts 어유~~~ divergence ㅆㄴㄹ 얘는 할수있당×2 간다한 간다 할수, 할수 있었 할 수 있어 메가!!! 아 왜 이래 볼품없이 성공하지 성공한건 맞긴 맞는데 뭔가 속도감도 하나도 이거는 설계가 잘못된거 같아 설계가 이거 한바퀴 돌고나면 속도가 확 줄어드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오르막이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속도를 이렇게 그거 그거 있잖아 뭔지 알제 속도가 제대로 안나는데 근데 가는 방법은 알았어 이제 가는 방법은 여기서 살짝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제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가면 안돼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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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이게 아닌데 이런 느낌이 아닌데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3토바이 그러니까 즉 오토바이 시리즈가 오토바이 시리즈가 속도가 더 날렵하고 재쌓하게 나온다 이거 맞지 봐라 속도 봐라 벌써부터 속도감이 다르잖아 속도감이 다르잖아 살짝만 오른쪽으로 살짝만 오른쪽으로 나 너무 힘들어 배틀그라운드 하는거 나 배그 접을까 어? 3토바이는 역시 3토바이였다 개 쓰레기 3토바이는 개 쓰레기 쓰레기 중에 쓰레기 아 멋있다 2토바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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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토바이 힘을 보여줘 2토바이 힘을 보여줘 야 톱톱 빠르다 톱톱 빠르다 느낌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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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데 이 아니 뭐 걸렸나 방향이 뭔가 바뀌어진거 같은데 방금 할수있어 할수있어 이게 속도가 제일 빠르거든 가자 오토바이 버그 있는거같은데 오토바이 버그 있는거같은데 야 너거 잘바리 오토바이가 위에서 방향이 바뀌는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 이봐라 이봐라 이상하잖아 이상해 이거 설계 미스라니까 가자 가자 할수있어 대결을 전문적으로 다뤄줄 수트리머 제메티비 근데 그나마 있잖아 오토바이가 제일 가능성이 있다 오토바이가 제일 가능성이 있거든 가자 아니 어디까지 갔는데 뜨뜨형님 집에 있는 황금미라도 황금미라도 가지고왔다 황금미라도는 뭔가 좀 다르지 않겠나 맞지 가자 크 período 좀 어떻게 한건데 이거 아니 좀 멋있게 좀 안되나 죽음이 집추초롱 크으으으 firm 이렇게 안되나 그런데 이렇게 있잖아 원리가 어려운게 아니거든 어려운지ому 요 라인으로 우리가 나가잖아 그러면 요대로 뒤로 와가지고 요쪽 라인 요쪽 라인을 타고 해줄 Own 보시면 얍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단 말이거든 내려가가지고 요 가운데 요 가운데로 이렇게 가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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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차가 뒤집힌단 말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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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다그만 동다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 땜에 하늘을 찌른다 하늘을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형 안 누를 것 같단다